신집사! 신집사! 왜 현만 숨어지냐! 형! 오늘 함께할 친구가 굉장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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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활건한 친구야 용리! 두 천재 만남 반갑습니다 나는 뭐... 싱글 나오잖아 그죠 대한민국 BTS 메인 보컬 기강 잡고 왔어? K 아이돌의 자존심을 더 시켜야 되잖아요 야 벌써 왔어 탑백 1위다! 야 가자! 나는 형들의 성격이 다 담긴 인격체에 응 맞죠 내 인생에서 보면 제일 현명이라고 생각하는 그거 딱 하나가 참 나는 사람들 너무 잘 만났다 응... 그 생각 나도 해 다 형들 덕분입니다 정국의 탁컨넬! 탁컨넬을 볼 때마다 하는 것 같아요 용기 형은 하나도 Let's go! Let's go! 준비하시고 슛지 타! 슛지 타! 자 울려라 슛지 타! 재밌는데? 용기 형 먼저 퇴근해요 왜 계속 들어오는 거야? 금성실 망지 하하하하 드디어 보인다 secret